이번 작업차량은 렌저 3G차량이치고 연식은 공군형인식이치고 작업은 카나로엑스플러스 9인치 애플로 정착시공회장입니다 도품은 대상, 라디오세이 GPS 유심 마이크 LCD USB 장착시공회장 마간제 전용 사용하시구요 이전에 사용하면서 이게 안쓰는 대상들은 안할거죠 가상 방에 구맨이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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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그림자 티셔츠 촬영에 맞는 마감기 전용 마감기를 사용해 드려서 보시는것처럼 옆에 라인이 옆에 바꾸지 마세요 여기 이렇게 막혔을때 전체발리로도 기존에 핸들리모컴을 사용해 보시는것처럼 핸들리모컴을 사용해 그리고 요거는 파스파스로 연결하셔서 와이파이모양 보이시는것처럼 요게 파스파스로 연결하셔서 인터넷에 담아놓으시고 유튜브나 이런 석도나 이런것들 그리고 다음 곡 그리고 포방카메라 포방카메라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카메라에 연결해서 모든 사용할 수 있는게 되었어요 소프트 포방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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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제품은 보시는것처럼 소프트 60 64기가 에 4램 제품 사용해 드렸어요 요거보다 좀 위에 등급 같은경우 메모리가 6이고 그리고 용량이 118기가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세요 작업은 예약으로 해서 진행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